비닐소장 어성 금성산 미나리소개 이렇게 700g씩 비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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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세특 اب 비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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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형 하우스에서 금성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로 깨끗하게 키운 봄철 건강에 제일 좋은 미나리 소개하겠습니다. 700g씩 비닐 포장되어 있구요. 700g씩 포장 5개 이상 주문하시면 택배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나리가 보기에도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죠. 입맛을 돋구어 주고 우리 몸에 우리여 간에 건강에 아주 좋은 봄철 건강한 채소입니다. 5개 이상 주문하시면 택배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주문 즉시 제품을 만들어서 오후에 발송하겠습니다. 신선한 미나리를 댁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업장으로 가서 설명을 또 드릴께요. 이게 언제부터 주문하셨어요? 1월 달부터 주문하셨다고요? 와..내가 저렴 왜 그때 몰랐을까? 벌써 3월인데 그때는 많이 주문을 못했죠. 지금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많이 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미나리 나올 때가 그럼 봄철만 미나리 한가요? 알았으니까 매전대가 소개를 해 드려야죠. 그럼 제가 여기 오면 잡채를 얻어먹겠네? 생각해보니까 잡채 해야죠 그러면 너도 오늘 와요 잡채 하는 날만 와야지 그러면 이렇게 포장돼서 나갑니다. 잡채는 뭐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포장돼서 나갑니다. 잡채는 아까워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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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